BHC 치킨이 자사 캐릭터 뿌찌를 활용해 뿌찌, 밍밍이 이모티콘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뿌찌는 뿌링클 애호가면서 치즈볼 튀기기 달인이라는 페르소나를 가진 BHC 치킨의 캐릭터입니다. 이번 이모티콘은 재치있는 멘트와 꾸밈 없는 그림체로 인기있는 작가 밍밍이와 협업해 제작됐습니다. MZ세대가 일상에서 즐겨 사용하는 말투, 상황, 감정 등을 고려한 16종으로 제작돼 활용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수령 방법은 카카오톡 우측 상단 검색창에서 BHC를 입력 후 채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모티콘은 채널 신규 추가 고객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유효기간은 다운로드 후 30일입니다. 이모티콘 첫 출시를 맞아 오는 6일까지 8일간 사전 이벤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BHC 치킨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 후 말풍선에 들어갈 대사를 댓글로 남긴 후 친구를 태그하면 자동 응모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6.デノ Jingle 1. 디ノir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